유수홀딩스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일 대비 약 8.6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2월 14일 6,88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5,13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14일 2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11일 3,333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수홀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4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9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5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18일 가장 많은 5만주를 순매도하였고 2022년 8월 19일 가장 많은 5,165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92%에서 약 12.8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8월 30일 약 12.8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10일 약 8.0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037억원이며 2015년 5,163억 대비 약 마이너스 2.4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03억원으로 2015년 6,171억 대비 약 마이너스 69.7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04%입니다. 순이익은 약 391억원으로 2015년 474억 대비 약 마이너스 17.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7.78%입니다. 유스홀딩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35배이며 지난 2016년 20.5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8.8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42배이며 지난 2016년 0.5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2.8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7.81%, ROE는 9.6%입니다. 유스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703억 1,34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7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56위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9위입니다. 매출액은 5,037억 43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2위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03억 4,74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12위 코스피 종목 기준 444위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8위입니다. 순이익은 391억 6,71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45위 코스피 종목 기준 319위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준 6위입니다. 지난 3년간 유수홀딩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강烈이 예측은 해당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 시계열 분석이 예측됩니다. 전부 사진의 예측은 11시 24만원에 27만원에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4월 2일까지는 1년 전 sort 1년 전 1년 전 3년 전 12시 107만원에